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정말 크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오미크론,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크게 흔들리면서 장중에 상승했던 것들을 다 반납하고 하락 전환해버렸는데, 자, 우리 시장도 오늘 또 오미크론 확진자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내년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냈는데 가장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전파력하고 치명률 두 개를 했는데 가장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전파력은 세더라도 치명률이 낮을 때, 그럴 때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지금 변이가, 주기가 어떻게 되면 2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따라서 전파력은 세더라도 점점 변이의 방향이 치명률을 낮추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일단 지금 소트껑 보고 놀란 가슴이 돼버렸죠, 미국은.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니까 이렇게 빠지는데, 사실 델타 때 보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장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제가 보면 지금 25% 이상 오르고, 66회 지금 최고치 경신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지, 근본적으로. 오미크론 때문은 아니다. 네, 오미크론이 지금 움직이는 장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관론이 지금 다 대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이, 모건 스탠리가 항상 지금 한 3주간 서로 반대되는 보고서들을 계속 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둘이 같이 한국에 대해서는. 입을 맞췄습니까?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내년도에 9.5% 정도 하향 조정하고, 모건 스탠리는 7.7% 정도 하향 조정하는 걸 같이 맞췄거든요. 그래서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그러니까 바이에서 홀드로 간 거죠. 그다음에 지금 내용도 비슷해요. 매크로 환경에 굉장히 우리나라 국내 지식이 취약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 거시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 저건 공급망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년도 성장은 어떻게 가느냐. 기업 이익 개선이 돼야 되는데 기업 이익 개선에 지금 가로열고, 가로닫고가 지금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부분 얘기를 애들로서 했고, 일정 기간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내년도 초에 가서 진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느냐가 골드만삭스에서 의문을 내면서 우리를 하향 조정한 거고요. 모건 스탠리를 보시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여긴 7.7% 했는데 코스피 이익 모멘턴 하락 근거를 반도체로 했어요. 반도체 부진을 억방이 부진한데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본격적으로 두 번 금리를 인상한 거 좀 빠른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영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빠르게 경기 사이클 중기에서 후기로. 중기에서 후기로 저렇게 하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중기에서 후기로 간다면 성장하는 유율이 지금 더 내려오거나 꺾이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모건 스탠리에서는 정책 금리 이거 올리는 거 굉장히 다른 시장보다 빠르다. 우리 1월에 또 올린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의견들은 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 밸류에이션 확장에 대한 우리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을까? 그러게요. 3월까지는 대선 정국으로 가기 때문에 뚜렷한 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걱정이 됩니다마는, 1년 보시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에 저점하고 비교하면 지금 126%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800으로 떨어지더라도 지금 94% 오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큰 연봉으로만 쭉 1년 12개월을 보시면 그렇게 지금 상황이 진짜 나쁘다 이럴 수는 없는데, 작년이나 올해같이 진짜 90% 이상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리는 그런 진짜 좋은 장은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올 초에 이제 3,000포인트 돌파하면서 굉장히 과일이 됐던 부분은 3,300까지 6월에 갔으니까요. 그 부분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저감에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들은 좀 경계를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 확산하는 부분, 그다음에 FOMC 회의가 며칠 있다가 나오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미국 증시에서 주목되고 보는 게 미국 부채 한도. 부채 한도, 이번 주까지죠. 그다음에 아직 날짜들이 지금 들쑥날쑥합니다만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가 열리는 시기거든요. 저기서 어떻게 중국 경기를 보양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트리거들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여기다가 내일 모레인가요? 오늘이죠. 오늘 일어날 오페크 플러스의 회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셔야 되니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은 저감에서의 기회다 그러지만 조금 보시고 가는 것들이 좋고요. 지금 또 대주주 물량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연말이니까. 그리고 공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조금 현금 비중을 높이시면서 찬스는 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산타델리의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버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만 지나가시면 또 한 번은 여러분들 내년 3배 드리는 철날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겠냐 보여줍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가 3천선 올해 훌쩍 뛰어넘으면서 그 위로 훨씬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느덧 우리가 3천선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길 바라고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와 또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시장의 양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국내 외 해외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